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단수 후보와 경선 후보를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부터 경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군수 선거는 3파전에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 울릉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과 남한권 전 육군인사행정처장입니다. 또 김명수 현 군수도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2호기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5분쯤 한빛 2호기 터빈 건물 이동형 원심불리기 전열기 접속부에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발전소 직원이 화재 현장을 목격해 자체 소방대가 출동했고 14분 만에 소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원심불리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윤활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계획 예방 정비 중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발전소 안전운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대형 축제를 본격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국제불빛축제 시기를 변경해 9월쯤 개최하고 포항해병대 문화축제도 10월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변화된 관광 추세에 맞춰 호미곳 관광지에 포항 캠핑페스타, 철길숲 야행축제 등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포항 문화축제, 전국 연날리기 대회, 포항 케이팝 콘서트 등도 시기를 바꿔 개최해 관광 경기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폐 양호장에서 20대 남성이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새끼 고양이도 이빨이 부러져 있는 등 추가 학대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학대 현장을 신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까지 했는데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폐 양호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이 남성의 집에서 구조된 새끼 고양이입니다. 펫숍에서 데려왔다던 고양이의 송곳니 3개가 절단돼 있습니다. 남성을 추적해 붙잡았던 신고자들은 고양이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물리적인 희망에서 날카로운 끝부분을 잘라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굳이 많이 아프겠죠.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도 학대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밝혀진 고양이 학대 건수만 18에서 19건에 달하는데 경찰은 남성이 이 가운데 6마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오늘 이례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천 명이 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절반가량이고 구속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 경찰에 입건된 뒤 신고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들이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 연락했던 SNS 계정을 통해 잔인한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한 신고자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이 고양이 학대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도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0시 기준 2,789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476명, 경주 332명, 울진 75명, 영덕 42명, 울릉 21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41.0%,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만 951명입니다. 경주대와 설아벌대가 교육부의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오늘 두 대학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두 대학이 통합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통합을 통해 미래산업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교육부의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내년부터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대와 설아벌대의 통폐합 방침에 대해 경주대 교직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학생학습권과 교직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학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폐합이 비공개로 노조 동의도 없이 추진됐고 재정지원대학일 경우 통폐합 신청이 불가한데 과연 교육부 승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 측이 채불임금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통합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석학원 산하 대학 통합 과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설립자는 절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더 건조해져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사 게시터입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활짝 핀 꽃 덕분에 싱그러운 하루였는데요.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7.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외투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속에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17도, 독도 13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미터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포항 환호공원의 스페이스워크가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제1회 포항시 차별문화유산에 선정됐습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포항공동투쟁단은 오늘 시상식을 열고 완전히 계단으로 설계된 스페이스워크는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리어프리를 선언한 포항시에서 명백한 차별적 시설물이 관광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릉군이 오는 2023년에 열리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울릉도와 독도를 내년도 서메의 날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메의 날 행사는 지난 2019년 목포시와 신안군 지난해 경남 통영시에 이어 올해는 전북 군산시에서 일주일간 열립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업들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습기 피해대책조정위원회가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옥 씨와 애경만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고맙습니다.